1위를 발표하기 전에 시상자 먼저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실버의 TV 회장님이시죠. 엄녹한 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복도 많으세요. 회장님이 그냥 매번 올라올 때마다 다 달라 양복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 이 시상은 우리 회장님이 해주시지만 상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죠. 발표하겠습니다. 베스트 차트 50. 1위는 최영철 씨의 내가 이러려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최영철 축하합니다. 멋쟁이. 축하드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멋진 트로피 꽃다발. 시상을 해주신 엄녹한 회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님 최영철 가수님.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내가 1등 하려고. 내가 오늘 트로피 받으려고 그 노래를 불렀나. 정말 그 춤도 보면 어떻게 그 율동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색하게 춤을 추고 그랬었는데. 리틀 싸이하고. 원고주 춤만 그런 춤이죠. 그래도 열심히 한다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웠어요. 이 노래 발표하면서 히트 칠 줄 알았나요? 여러분들께서 사랑이 뭐길래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여파가 내가 이럴고까지 이렇게 왔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보고요. 왜 노래를 하시다가 이거 있잖아요. 하늘아 하늘아. 이렇게 하늘에서 답을 주신 거죠? 이리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내가 사랑이 뭐길래를 수천 번 부른 사람이에요 내가. 내가 팬 여러분들한테 이 곡을 알리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이러려고. 또 부르고 다녔 또. 내가 일하려고. 내가 일하려고. 내가 일하려고 사랑을 하네. 아 남진 선배님의 그 둥지를 불러서 내가 히트를 시켰거든. 이제부터 내가 일하려고. 이거를 한번 내가 부르면서 다니게 됐어요. 아셨죠?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자 저희는 그러면 내가 일하려고 노래를 들으면서 여기서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일하려고 사랑을 했나 잘못된 사람. 아멘 내가 이별이라고 사랑을 했나 잘못된 사랑 이별에 원해 내가 이별이라고 너를 믿었나 내 여전을 왜 안해 사랑도 미움도 나에게 섭취었나 이제와 누구를 탓하고 얼마나 하냐 아멘 아멘 너에게 물어봐 내가 이별이라고 사랑을 했나 내가 이별이라고 사랑을 했나 내가 이별이라고 사랑을 했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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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아 너에게 물어오라 내가 이러려고 사랑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사랑을 했나 사랑도 미원도 나에게 사치였나 이제와 누구를 같다고 할 말이야 하늘아 너에게 물어오라 내가 이러려고 사랑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사랑을 했나 하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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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co 하느이